제천등호사인 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등호사인 충북 제천에서 삼국시대에 해당하는 돌런널무덤이 무더기로 발굴됐다. 7일 제천시에 따르면 교동 근린공원 조성사업, 교동산 열쇠번지를 위해 문화재 분포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삼국시대로 추정되는 석관료, 돌런널무덤, 27기를 발견했다. 석관료는 구름 중하단 부에 집중적으로 분포돼 있었다. 시 관계자는 석관료는 입지와 구조적인 특징으로 볼 때 삼국시대에 조성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삼국시대 고분군, 무덤군은 현재 제천 주변 지역에서 발견, 조사된 사례가 거의 없어 의미가 더욱 중요하다고 시는 강조했다. 구름 정상부에선 소성유구, 불을 사용한 흔적이 있는 주거지, 2기가 확인됐다. 이 밖에도 토광료, 널무덤, 1기, 주거지 1기, 수혈유구, 구덩이 설치 흔적, 삼기 등의 유적도 발견됐다. 시는 제천의 문화상을 비교 검토할 수 있는 고고학의 기초 자료가 될 이번 유적에 대해 정밀 발굴 조사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부터 효율적인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 35억 원의 예산을 투입, 주민들의 휴양 및 정서 생활에 기여할 교동 근린공원 조성 사업을 진행 중이다. 사업 추진에 앞서 시는 해당 사업용지 3만 7천에 대해 매장 문화재 지표 조사, 유적의 존재 가능성을 확인하는 조사, 와 시굴 조사, 유적의 분포 여부 및 범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했다. 보드캐스트 골뱅이 인어.co.kr 2018년 1월 7일 13.48 송고